2분은 안녕하세요 Hello Welcome to my room 여러분 잘 지내요? 저 지금 제가 오늘 멤버들이랑 보다 조금 어? Is it frozen? 조금 늦게 집에 와서 다들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순 없어요 오늘 근데 전화 걸고 싶어서 골았어요 Is it... wait Is it weird for me?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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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걸었어요 아 약간 포닝콜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낮게 되고 있는가? 댓글이 한 번이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도 아아아š 네 뭐해요 이제 다행이다 아무튼 제 방에 반갑습니다 여기 제 방이에요 처음 보시죠? 약간 떨려요 제 방이 약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거라 떨리는데 근데 다른 데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조금 정신이 없거든요 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오늘은 용기만 보여줄게요 딱 화면에 나오는 거 춘 제가 선택한 거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남바이 제 방이 너무 좋아해요 저도 신발 너무 좋아해요 진짜 이 자는 다른 거에요 그 wichtig지 않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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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두 개의 제품들입니다 이제 여기가 Nike SB Butter Cups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그린 챌린지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아직 안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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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그리고 이 큰 로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절은 오 마이갓 잠시만요 이게 크리스티 잠시만요 이게 크리스티 알았다 그리고 또, 나한테 안 와요 제 신발 이름을 다 모르거든요 신발님 좋아해요 신발 이름을 다 몰라요 오 마이갓, 미안해 네, 죄송해요 여기가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콜라보가 진짜 너무 귀엽죠? 갑자기 이렇게 신발 자랑 라이브 되어버릴 줄 몰랐네요 아,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줘야겠다 다인 너무 귀여워요 얘는 보여줄 수 없네요 하하하하 빨간색 멋있는 신발 오, 맛있죠? 예아 음, 아마... 오, 마이갓 나이키가 이걸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죠? 신발 너무 예쁘죠? 마지막으로 발렌타인 스페셜이예요 진짜 귀여워 look at the pink and the biggest detail of them all and the tongue is a little 귀여워 what else do i have to show you? i might as well just like show everything here on my little vanity this is this is a present that um gucci gave me for i think it was um the new year so either the new year or new year oh this is do you guys know who this is? 익숙한 얼굴이죠? anyways if you open it it opens up like this and it's a tea set oh god i have to open a lot to show you but just trust 저를 믿어요 거기 안에서 진짜 예쁜 tea pot 세트 있는데 근데 거기 위에다가 이 친구 올리는다는 게 좋아요 또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gucci 전화인데 이게 this is just a blank canvas a blank canvas and then this is um it's like a water paint set 궁금하겠죠 눈이 너무 예쁜 이거 너무 예쁘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거예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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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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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여운 그 크리스마스 때 주셨어요 오 예뻐서 원래 아까 전에 제 침대 옆에 있었는데 급하게 정리하다가 여기로 옮겼어요 그거 얘도 있어요 저거 시즌 그리팅 촬영하면서 샀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어요 오늘 제 침대에 대해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는 조금... 약간 더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제 방은 더러운 거 아니고요 짐 조금 많은데 다른 데는 정리하지 못할 뿐이에요 구찌 가방들도 보여달라고 하고싶은데 키가 다니? 어떻게 올라? 키 다요 키 다요 네 문제 없어요 오 마이 갓 마이 갓 마이 갓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여기요? 왜 이렇게 여기요? 키 다니? 귀여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키는거에요 키가 다니? 키가 다니? 키가 다니? 키가 다니? 벅이 다니? 키가 다니? 키가 다니? 아니지만 부족하진 않아요 절대요 수고하진 않아요 카칩 그래요 카칩발 해야 거의 밑까지 그나마 안전하게 물건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뭐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 방에서 제 방에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뭔지 모를 버니스분들 전부 다 이거 뭔지 모르실 거예요 하트 인간이요 하트 인간 하트 인간이고요 오해하지 마요? Guys don't misunderstand. I'm not the one that made these It is art though Absolute art This is not my clay! 클레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달라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는 뭔지 까먹었고요 여기 중간인 것들 다 케이크 있고요 그리고 이거 박취예요 너무 귀엽죠?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아니.. Oh my god! I need to show you guys 그.. Do you guys remember when I showed you a few days? I don't know I feel like I'm calling you guys after a really long time I have like so much to show you a lot I can like keep 자꾸 생각나요 근데 만든 건 줄 아니에요 그 클레이 제가 만든 클레이 있잖아요 며칠 전 색칠했는데요 너무 만족해요 한 개는 안 만족해요 한 개는 안 만족해요 이렇게 이 말은 원래가 어디를 줄 수도 있어야 하고 특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는 결국엔 그러다 다가서 저는 여자로 전해드리는 것들을 정말 좋아해야 할 것들을 다신려워고. 저는 모든 것이 너 믿는 거 야, 이거 좀 알게 좀 더 잘. 다는 전혀 제가 클레이 만든 것들 있잖아요 한 개 중에 제가 색깔을 좀 잘못 골랐어요 약간 무슨 아티스틱 생각으로 그런 색깔들을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미 칠했으니까 돌아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 비해서 다른 것도 주제 제가 너무 만족하거든요 근데 그가 조금 덜 만족한 것은 할머니한테 드리려고요 왜냐면 할머니한테 뭘 드려도 엄청 좋아하실 거라 써주고 치트키 쓰는 거예요 치트키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드릴 거예요 근데 버니스한테 안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한 것들만 보여주고 싶거든요 제가 만족한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만족한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하네요? 그럼요! 저 얼마나 쿨한 성격이네요 완전 별로예요 솔직히 제 눈에서 좀 많이 별로예요 근데 할머니 눈에서는 너무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니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래서 I'm going to give it to my grandma 아무튼 anyways 브릭폰 미라비야 I painted it!! 인플루엔서 anyways 핸드폰은 브릭폰 만들었는데 핑크지 있어요 여기 번호 있어요 볼지 잘 모르고 그리고 여기 그냥 하나 더러워 잘했죠? 귀엽죠?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좋아해요 다다라라라 롤라 또다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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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저 너무 만족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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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I think I nailed this little astronaut And I have Venus, oh sorry Venus Saturn over here I don't know what planet is, it's a random planet And then the rocket ship Yes, and the stars 만족합니다 I'm so proud of this one So I'm only going to show you guys these two You guys are never going to see the other one It's I sculpted it well It's the painting that was the issue I shouldn't have gone for the weird purple green kind of Combination, I don't know what I was thinking of But the two are so happy But the two are just so happy This is a really nice The hearts are so cute So cute Anyway, I love this I love this I'm doing this I'm really good I'm not doing this Anyway I'm going to be a gift 저희랑 대표님까지 다 한개씩 받았는데 닮은 약간 동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아리에요 닮았어요? 닮았어요? 우리 같이 보자 여자들의 가사는 볼 수 있어요 혜인의 가사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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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인이 다름지인데 파우치까지 달려있고 진짜 아마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거 대머리 같아서 너무 귀여워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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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붙였어요 자꾸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 붙였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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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저번에 이틀리 갔을 때 식당에 먹으면서 그 주변에 건물이 많아서 봤는데 그 주변에 건물이 많아서 봤는데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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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잘 설비되 흑흑흑 설비되 엣스 꺼낼까요? 꺼내면 또 멤버들이 못참까 제가 보여줄 것 같아 찾으라고 해요 Did you see my bed as well? Did I just show you my bed? Oh yeah My bed's really comfy guys It's so comfy You don't even understand I used a mattress very well So when you sit there It's kind of warm and warm I can't show you how soft it is like that I need to go out If you sit there and go to the airport Do you have a good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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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여러분 기타 그렇게 원하시나요? 옷장 붙어있는 사진들 저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 단체로 입었을 때 찍은 사진 있고 그리고 MMA에서 찍은 것도 있고 라임 프렌즈 팝 앞에 찍은 거 있어요 그거랑 연습생들 뛴 것도 많이 있고 응 음 좋아요 옛날 사진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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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연습생들 제 생일때 저랑 민지랑 다니 생일때란 아니었는데 생일쯤이었어요 9월? 저희 휴가 받아서 주고 휴일 받아서 주고 다같이 세 명에서 송수동 갔거든요 아 송수동 아닌데 인사동인가? 인사동이요 거의에서 지금 컨셉은 제 생일이니까 저를 찾는 거에요 그래서 숨어있다가 멤버들 찾고 있는 중 찾았고 하트 만들기 인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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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동 말고 인사동이요 귀엽죠? I'm gonna go put it back on the wall 얘는 어디 가있지? 거기인가? 떨어지겠다 아닌가? 너도 붙을 수 있어 자다가 떨어지면 소리 때문에 진짜 놀랄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아 제 손에 땀이 좀 너무 많이 나서 약간 그 끙적을 조금 자극을 받았나 봐요 저쪽은 하이머니 핸드폰 쓰이던데 저랑 하는거죠 글씨를 어떻게 더 크게 할 수 있니? 사랑해요 할머니 I love you bye 만우의 방화에 요바가 너무 귀여워요 사랑해요 귀여워서 따라하는 거에요 혹시나 할머니들은 이거 보시면 나오 Why am I slow today? 제가 모든 행동이 느린걸 왜 이렇게 느리지? 제가 순간 너무 답답했어요 추석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다시 느리게 I found it I found it 왜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내가 볼까? 왜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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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내 마음이 말하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노래 제목은 노래 제목은 노래 제목은 노래 제목은 노래 제목은 저 최근에 그 노래를 찾았어요. 너무 좋아요. 저 그 노래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So good. So good. So very good. Anyways. Anyways. What else do we... Sorry. 근데 다들 이미 노래 이 노래 알 것 같아요. 제가 손을 튼 게 갑자기... Hold on. Did you say you're on your way? Why now? When you just went M.I.A. Message received you. Now you want me back on all the procedure. Try to come to my place. Turn around. It's too far. Away. Too far. Gon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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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handle. What I am now. You a fan now. And I know what I was. Ooh. Ooh. So tell me. Figure it out now. Cause I'm up now. So let's let you protect me. Did you forget. That you used to treat me just like anyone. Truth or dare. Is it true you care? Now that you can see the love from anyone. Tell me. And then hear my words being my favorite and dove into a Beachiko video. 이 노래 밤에 들으면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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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여줄 노래 찾아올게요 근데 조금 가뿐인 게 이 노래 끝까지 들면 그럼 끝까지 제가 약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를 보셔야 하는 걸 조금 가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들을게요 사실이잖아요 이 노래 그 저번에 제가 작곡을 해보면서 좋아하는 노래에다가 되게 it was like a song that has really nice beat that I really liked and I said that I've been trying to copy not copy but like trying to recreate it you know by reproducing it and safe to say that I gave up really fast 빠른 복기였어요 왜냐면 이 노래 비트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고 제가 제 실력을 조금 실력을 조금 너무 높게 봤나봐요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잠시 되게 유행했는데 근데 I found this song because there's a cover of a couple there's a couple who did the cover of this song like acoustic and they changed the song to a balsanova feel and I saw that cover before I knew the song 근데 이 노래 되게 많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 어떤 커플이 온라인에서 커버를 했는데 되게 짧은 50초인가? 영상 뭐 1분 조금 넘어서 된 영상인데 근데 그 노래는 원래 어떤 장르라고 해야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커버를 하면서 보사 노브? 보사 노브? 보사 노브? 보사 노브가? 장르로 이렇게 편곡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 노래가 정말 좋아요 you have to get past the intro and then it gets really good 저를 믿어요 인터뷰를 조금 넘으면 노래 진짜 좋아요 isz 노브가? 장르로 이렇게 편곡한 거예요 질집이 아, 아, 감사합니다 정리로 이렇게 편곡한 게 정리로 이렇게 편곡한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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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this friend. It's a teddy that I bought when I was a trainee and it's still with me. It's a teddy that I love when I was a trainee and it's still with me. It's the perfect size for hugging. It's a whale. I think it's a whale. I got a girl. I saw a speech. It's a teddy that I love when I was a trainee and it's still with me. I love when I was a girl. I thought it's too early. I love when I was a trainee and it's still with me. I love when I was a gir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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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tched the Super Bowl performance. How do you dance that way? I'm sorry. 이 라방은 그냥 제가 팬... 약간... This live, this phoning call, it's just gonna turn to me fangirling about a bunch of different artists. But seriously, how does... How does he dance like that? 너무 멋있어요. It was so good. It was so good. People put on Usher like... Yeah, yeah. What's the DJ going for? How does that go again? Yeah, man. So we back in the club. Anyway... I've heard this song in my school. So... 약간... 뭔가... I can't say I grew up... I can't say I grew up... I can't say like... I kind of... Well, how would you say it? Like... I can't say that I... Like... Got to really experience... And know all of these songs. But there are certain songs... That... I... Um... What do you want to call it? That I just... You... You... You play it... And I will lose my mind. Like this song. Because... I remember listening to the song so much... When I was younger. When I finally... I heard you feel like I did a good job. And I think... In the admin 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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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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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 was just... oh my god, and her on the guitar we're all my bad girls at we did a dance to that when we were trainees, bad girl it's sad, I was like, I was, yeah it's me bad girl have you made soup for this week's challenge? no, I haven't I haven't yet I don't know if I will make it sorry guys, I didn't have in mind that I would be doing it as well and to be honest, I do have like a sense of pride now because I have kind of basic no, I haven't I didn't, I didn't water a plant no, I didn't have a plant I didn't have a plant it's already it's already it's already it's already wait, does this count? come on if I put water on it, will it count? if I put water on it, will it count? 성공이인가? guys i'm watering my plant 2 weeks late but 어때요? 저 성공이인가? i'm watering it this was my dream little 짱이에요 덕분에 저 물도 많이 마시게 돼요 자꾸 뭘 보여줘요 보여주고 싶어요 더이상 보여줄 수 없는게 없는거 같은데 let me just look at my drawers is there anything about language for you guys?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guys might want to see? is there anything else that maybe might catch my eye? anything else that does it? is there anything else that is that we have to check the touch Who Já 어둡 Appgel is oh provided every phone may be well it's just a nice house you were my baby 두루루루 오마이갓 여기에 있었다고? 서류를 좀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안 할 거야 다시 닫아 안 봤어 내 더러운 정리 안 드는 서류를 아까 봤다 음퍼 룸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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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챌린지 하면 필터에 넣어야지 그저 말할 필요 없죠 이거 잠옷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제 옷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깜찍한 옷이에요 잠시만요 저 처음 닫아봐요 음퍼 룸버 댄스 민지 그 인형있거든요 어깨에 이기만 하는 얼굴이 엄청 쪄끄만 그 공인형 하고 있는게 이런 거에요 이만한 얼굴이 엄청 쪄끄만 마지막으로 하이린의 노래가 다가야 일단은 지금 바로 저의 음악이 더 강화가 많아 저는 이 곡이 더 강화가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더 강화가 많아요 그냥 그냥 이 곡이 더 강화가 많아요 그의 곡이 더 강화가 많아요 그의 genre의 음악이 더 강화가 많아요 후히.. 장면이 적은 월요일 안무가 더 좋습니다 어떤 작곡이étais, 덕분에 가면의 샤워잉ults이 lotta? 샤워잉 플랜스 아, 죄송합니다 Chef 야, 우쩡 진짜로 So we back in the club Side to side Side to side That's not my favorite song But I really love that song I'll just keep it to myself If I said what I was about to say I think you guys would be like Whoa Honey was kind of like a weird kid When she was younger And I just want to keep that to myself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You walk by Just like me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On the day that you were born The day you just got together And decided to create a dream come true So this pink will live in your head And your eyes are blue That is why All the girls in town All the you All around Just like me All the girls in town I love the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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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my favorite song Come on Give it to me Give it to me Favorite song Maybe One of my favorite songs If we could live in this moment And just hold it Keep my head on your chest I'll never leave this bed The flowers will be blooming The leaves will be turning And the snow will be falling But we're making love And the sun will be shining The flowers still are blooming The leaves will turn again But time will be frozen for us Time will be frozen for us Time will be frozen for us Time will be floats Time will be frozen for us Time will be frozen for us At the end of the season I will be frozen for us I love the songs 하늘이 왔어요 하늘이 왔어요 음.. 아.. 내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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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crossin' all the nights just so you could sleep the night through I was stayin' by your side just so I knew you were okay I played this song so many times that the members know the lyrics now The melody, like they know it off by heart They don't know what note, they don't know what song they know It's s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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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we're going back down memory lane The smell of your skin lingers on me now Probably gonna fly back to your hometown I need some shelter, my own protection, baby I'm gonna be with myself and self Clarity, peace, serenity I hope you know, I hope you know That this is nothing I do with you It's personal Myself and I Because I'm straightening that to do And I'm gonna miss you Like a child missed that blanket But I gotta get a move on with my life It's time to be a big girl now And big girls don't cry Don't cry Don't cry And big girls don't cry That's a good song The song is I like 하루 종료 제가 그냥 캐리어킹을 하고있어 저랑 노래방 가면 제가 노래를 못 부르면 조금 서운해져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옛날에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파티하다가 노래방 하면 제가 쭉 하고싶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하면 돼요 그렇죠 혼자 하면 되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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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여줄게 몇일 전이었는데 지난주에 였나? 그 제가 막 해리포터 같다고 모습이 해리포터 같다고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오마이갓 제가 콜드 플레이러스 좋아해요 이거 제 집 글라스 편한 안경 해리포터 같죠? Where's my wand? Where's my wand? Where's my wand? My own protection baby 잠들 안패 베 Islands 에 обрат나요 소음이 잠시 안패 프린트 이거 연습생 때 해리니 제 생일 때 줬어요 대부분 영가리엄 리비오사 만약에 해리포터였으면 I wish I could just do all spells anyways you guys need to understand I get really hyper at night I don't know I think I'm an owl I'm an owl doesn't that make sense? wait no owls don't sleep at night do owls sleep at night? I'm a I'm a what's the owl's got ah I'm a bat I'm not a vampire I'm just a bat yeah yeah really pretty cute really cute very cute 솔직히 색깔은 아직도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좀 많이 이상했어요 거의 이제 아마 3년 동안 쓰는 거라 이거는 제 해리 버터 편안한 집 안경입니다 귀여워요 귀여운데 이제 머리를 좀 잘못 벗기면 잠깐 I look like a schoolboy I'm just, you know, I'm a chameleon, you know 다 같은 표정인 걸 너무 웃기지 않아요? They have the same effects that we've spoken, it's like I saw that You guys I'm always looking out for new performances I saw that But the shot is just an eeny, meeny, miny, moe Paradise Oh, that's right 중앙색 친구 머리 좀 탔어요 Oh, I think it was so hard Who are you? That's not my fault That's not my fault Definitely not my fault That poor guy's got a bit of a smudged head Yo, I'm just thinking That's how it feels That's how it feels And it's like It's a bit weird It's like a little old It's like I've got a little old It's like I'm coming out 눈앞으로 날 홀렸어 저 이제 약간 슬슬 자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밤새서 라이브 하는 거다 그럼 더 이상한 텐션이 나와요 그래서 yeah oh my god you're so cute why is this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버니즈 주황색이다 토론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버니즈 주황색 혜인이, 혜린이, 단이, 나, 민지 버니즈 딱 여섯 명이니까 민지 좀 힘들겠네 다들 멀리서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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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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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센티브를 제발 마지막 곡 저기요 제가 계속 마지막 곡이라고 해도 이어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이브는 몇 시간동안 갈 수도 몰라요 제 플레이리스트 엄청 길거든요 좋아하는 곡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한 번에 다 보여 더 알려주면 더이상 알려줄 곡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천천히 자근자근히 노래를 보여주면서 아끌걸 날랐어 아니야 또 나중에 생길걸 지금 다 할 수 없어요 저 가야되요 내일 또 조금 아 조금은 보통 시간이시 예 ANYWAYS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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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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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밖 that says bye 하하 모두 잘 자 알겠어 모두 잘자 여러분 굿나잇 멍룡룡 누구노라 alrigh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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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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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